자 다같이 인사 안녕하세요 B.R.V. B.R.S. 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앨범 발매, 하데스 앨범 발매 10분 전입니다 이제 10분 오면 빅스의 하데스 음원이 공개됩니다 우와 판타지 저희 이제 지금 사실 발매를 저희도 기다리고 굉장히 설레는 입장인데 지금 저희가 중국에 있어요 맞아요 중국에서 발매돼서 사실 저희도 하지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매되는 앨범을 들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할 거니까 그 느낌을 공유한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듣고 있을 때 저희도 듣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저희도 함께 저희 앨범을 들으면서 즐길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저희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설렘도 많았고 기대감도 많았고 뭐랄까 빅스의 좀 다시 새로운 모습을 멋있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있는 곡이고 무대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멋있어요 그리고 또 티저랑 저희의 하데스 앨범 안무 스포일러 영상도 팬분들이 보시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계실텐데 또 이제 좀 방금 말한 것처럼 10분이면 이제 그 음악을 들어보실 수 있잖아요 팬분들이 그쵸 그러면 형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나 포인트 뭐 들으실 때 이 부분을 포인트 안나올래 그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습니까? 약간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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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인트 댄스는 표시가 좀 보여요. 아, 포인트 댄스요? 네, 새롭게. 새롭게. 음원에서 다 공개된 게 아니겠지. 나비효과 포인트 댄스. 나비효과? 응. 나비효과 저희 안무를 배웠어요. 나비효과는 있죠? 네. 딱딱딱딱 있죠. 기대된다. 자, 처음에 손을 딱. 네, 오, 그렇지.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승전 일교네. 자, 이제 저희 정말 10분 후면 저희 빅스의 앨범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번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무대 역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파이팅? 긴장되나요? 아, 우리 파이팅 한번 할까? 파이팅 한번 할까요? 그래. 여기, 여기, 여기다가. 자. 리얼 V. VRXV. 대박나? 지금까지. 리얼 V. VRXV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노래 좋아요.